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우리 결국에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근데 여기서 원점 대칭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원점 대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원점에 대해서 했지 정을 원점 대칭이동시키면 x,y를 원점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하겠지 그리고 이거를 원점 대칭했는데 그대로 그 함수랑 포기해진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냐면 그러면 y는 fx랑 여기 다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를 다시 y는으로 표현할게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자 어때 얘들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어 그럼 원점 대칭한 거지? 그러고 나서 y는 으로 표현했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했거든?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어떻게 된다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뜻이 무슨 말이야? 나 원점 대칭했을 때 포기해진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일치한다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 어떻다고? fx랑 마이너스 fx랑? f 마이너스 x랑? x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 6 Winter 이게 얘들아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지금 보면 얘도 2008년인거지 이때 당시엔 있었거든 나도 배웠고 이 원점 대칭 함수를 너희도 그냥 알고만 있어 기함수라고 해야죠 기함수라고 하는 때 원점 대칭 기함수 그다음에 y 축 대칭인 함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있어? 이차함수 같은 거 이차함수 중에서도 이런 애들 있지 애들 Y는 X 제곱 이런 애들 어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Y는 FX를 Y축 대칭하면 뭐 대신에 뭐 집어넣지 애들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지 즉 다시 말하면 Y는 F-X랑 얘랑 얘랑 같아지는 경우 즉 FX랑 F-X랑 서로 같아지는 경우는 얘는 Y축 대칭이고 얘는 무함수 알겠니? 기함수의 대표적인 애는 뭐가 있어? 이런 애들 이것까지 할 것도 없이 얘들아 기함수 대표적인 애는 이거지 Y는 X 아니면 Y는 X 제곱 X 세곱 이런 애들 알겠니? 무슨 말이지? 자 이제 이 기함수인데 얘들아 기함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 기함수에는 다항함수로 치면은 이제 홀수 제곱 예를 들면은 이제 1창, 3창, 5창, 7창 이런 애들만 남아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보면 알겠지 왜냐면은 얘들아 Y는 X 세제곱이랑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붙여볼게 마이너스 Y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지 얘네 서로 어때? 겹쳐지지 똑같이 그다음에 Y는 X도 마찬가지 Y는 X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그게 원전대칭인데 하고 나니까 어때? 겹쳐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원전대칭인 함수는 홀수 제곱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홀수 제곱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X는 지금 현재 3차 함수잖아 얘들아 지금 보면 3차 함수 3차 함수는 3차 함수인데 무슨 항? 3차항이랑 1차항만 가지고 있는 함수여야 돼 그래서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바로 이 원전대칭이라는 거 이유 하나만 하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봐봐 이 우항수도 봐봐 이 Y는 X 제곱 봐봐 Y는 X 제곱은 자 Y축 대칭 시켜볼게 얘들 Y축 대칭 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데 얘랑 얘는 서로 일치하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항수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게 되겠어? 다음 함수로 치면 짝수창 상수항 부터 해서 상수항 2차항 4차항 이런 애들 가지고 있어야겠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걸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얘를 이제 미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얘를 미분하면 F' X는 3 A X 제곱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들아 우리 이 F' X는 0 했을 때 나오는 그 X값이 뭐랑 보여야 돼? 우리 극값 지금 어디서 가면 됐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에서 갖는다고 했었지? 극값을 여기에서는 F' X값이 다 무슨 값이야 얘들아? 다 얼마야 지금? 다 0이어야 되지? 이해 되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다시 표현하면 3 A 앞으로 묶어버리고 3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을 회로 가져줘야 되니까 그치? 여기서 3 A 곱하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모르겠어? 자 다시 얘들아 봐봐 얘 지금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F' X가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야 되겠어? 어디서 만나야 될까? 이 점이랑 이 점이 뭘까? 생각 좀 해봐 얘들아 다 같이 여기가 더 쌓여야고 지희야 어디서 만나야 될까? 지금 이 F' X 이 F' X거든 얘가? Y는 F' X 이 F' X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야 될까? 어디서? 이 점이랑 이 점이 뭘까? 생각해 봐 얘들아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뭐냐고 지금 무슨 값이냐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지금 되더라? 보여?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즉 다시 말하면 y는 f'x는 즉 다시 f'x는 0 이 녀석의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라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3a 지금 x제곱에 계속 묶었고 x-1근 곱하기 x-1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그렇게 쓴 거라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식 좀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3a 곱하기 얘는 합창공식 2에서 x제곱-4분의 1로 표현해주고 얘를 다 정리해보면 3a x제곱-4분의 3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근데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b랑 a-4분의 3a는 서로 다 타야 되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얘들아 b를 이렇게 a로 표현하면 좋은 장이 뭐냐면 지금 fx가 지금 뭐야 ax3제곱 더하기 bx였지? 여기 b 대신에 뭐 할 수 있어?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얘를 한번 집어넣고 여기다가 딱 대입해주면 fx가 꽤 간단해진다 fx는 ax3제곱-4분의 3a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공통인수 ax로 묶어버리면 ax 곱하기 x제곱-4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하는데 왜? fx는 0 즉 다시 말하면 fx랑 x축이 만나는 그 해 해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뭐야 얘들아? 일단 0 0이 찍혀있지 0 원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뭐야? 2분의 루트 3이지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지 이 각을 0으로 만든다 x제곱은 4분의 3 이거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x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 이게 말이야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준수야 b가 몇폼만 맞지? b? 2분의 루트 3,0 2분의 루트 3,0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0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 점에서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따가우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 했어 얘들아 다 했어 다 왔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였어? 이 점 c의 y자표였지 얘들아 점 c의 y자표 물론 f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 잠깐 k라고 할게 얘들아 지금 이 k k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자 얘들아 이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밑변을 지금 선분 a,b로 갖고 있지 그 다음에 밑에 이 삼각형 봐봐 삼각형 a,b,d 밑변을 a,b로 갖고 있지 높이 얘네 둘이 서로 높이 어때? 같잖아 우리 원점 대칭이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해주면 그게 바로 뭐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건데 왜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할게? s는 밑변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부터 2분의 3까지 거리 루트 3이잖아 얘들아 그치? 윗변 루트 3 곱하기 높이 k 높이 k 곱하기 1분의 1 해주면 이 삼각형 넓이 거기에다가 2배 해주면 그게 뭐다? 직사각형 넓이 그게 얼마래 지금? 루트 3이라고 나와있지 이 직사각형 넓이가 따라서 k는 얼마다? 1위지? 네 1위지? 네 그래서 정답을 해봐야 돼 따라올리나 봐 문제가 만만하진 않지 지금 보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 45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거 fx 설정하는게 제일 중요했어 사실 이거 fx 3차음수라고 해서 ax3제곱 더하기 bx3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놓는 순간 산으로 가겠지 얘들아 자 됐으면 다음 문제는 457-2번 볼게 457-2번 볼게 457-2번 볼게 457-2번 자 일단 457-2번 이제 볼 거 보고 457-2번 자 곡선 Y는 F'X지 지금 F'X인지 F'X인지 꼭 잘 봐 얘들아 시험때도 뭘 그렸는지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이지 자 Y는 F'X랑 Y는 G'X의 그림이 이제 오른쪽 뿐인 것 같아 자 얘가 이제 둘이 3점에서 만난다 X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난다 뭐 그리고 이거 하나 알려줬고 지금 함수 H'X는 F'X-G'X인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액에서 물어보고 있지 자 어떻게 푸냐면 이런 거는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프라임이잖아 도함수잖아 도함수 도함수니까 우리 이 H'X도 얘들아 이거 지금 F'X-G'X가 H'X잖아 얘도 딴 거 말고 도함수 부터 먼저 구해 보란 말이야 도함수 부터 H'X는 F'X-G'X인데 이거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다고 왜? F'X랑 G'X 다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X는 알파에서 이 H'X 값이 얼마야? X는 알파에서 0이지 왜? 같으니까 여기다 알파 알파 집어넣어 보면 F'X는 F'X와 G'X는 F'X가 같으니까 지금 이 값이 그 다음에 이 알파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얘들아 이 값이 0보다 커 작아 지금 뭐가 더 커? 지금 F'X와 G'X 중에서 응? F'X가 더 크잖아 지금 얘가 더 크잖아 그렇지? 흰색이 더 크잖아 지금 그러니까 양수라고 여기 알파 기점으로 해서 여기 양수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F'X에서 G'X 빼면 작은 값에서 큰 값 빼니까 당연히 음수 되겠지 얘들아? 여기 다 딱 음수다가 음수다가 어떻게 돼? 베타 기점으로 해서 다시 양수로 변하는 거 보이니?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대충 들리는 거야 대강 대강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근데 감마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든 또 다시 F'X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음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뭐를? 지금 뭐 그린 거야 얘들아 지금? 주의해야 돼 지금 뭐 그린 거야 지금 Y는 HX 그린 거야? H'X 그린 거지 얘들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H'X가 아니라 HX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HX의 그래프 개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쉽지 많이 했잖아 더함수 가지고 원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 했었잖아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알파까지는 증가하다가 X는 베타까지는 감소하다가 X는 알파까지는 또 증가하다가 또 감마 기점으로 해서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뭐가? Y는 HX 근데 여기서 Y는 HX는 대강 그려봤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야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 X축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어떻게 뭐 가지고 판단하지 해야 되나? 어떻게 알아? 어디 있는지 X축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 가지고 따지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안 쓴 게 하나 있지? 뭐야? 준이야 문제에서 안 쓴 거 얘지 얘들아 G베타가 F베타보다 작다고 되어 있지? 자 얘들아 이거 HX가 원래 뭐였어? 얘가 바로 FX-GX잖아 응? 근데 여기서 뭐라 알려주는 거냐면 사실상 여기다가 베타를 한번 넣어보라고 X에다가 베타를 한번 넣어봤을 때 F베타-G베타 얘를 우면으로 넘기면 되지? 우면으로 인양시키면 F베타-G베타는 0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거지? 얘들아 즉 다시 말하면 H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지? 얘들아 H베타가 0보다 크다? 자 얘들아 H베타는 어디 있어? H베타가 무슨 뜻이야? X가 베타일 때 함수값 말하는 거지? 그게 바로 H베타인데 이 값이 0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그럼 얘들아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위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돼? X축은 아래 있어야 돼 X축이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 두 개 한 번이 되겠지 따라오니 다들 얘들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높은 거는 다음 시간에 더 풀어보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생각하기 끝